감사합니다. 이만큼은 넣어야 잡채죠. 이만큼은 넣어야 잡채죠. 새우살이 보이시나요? 진짜 죽였다 죽였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야채 볶아 봅시다. 엄청나죠? 반갑습니다. 로빈입니다. 저번에 요청해 주신 것처럼 한식 메뉴를 오늘 해볼 건데요. 로빈입니다. 한식 메뉴 중에서도 가장 많은 사랑을 받는 것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호불호가 없는 음식 중에 하나죠. 그게 저는 잡채라고 보는데요. 오늘은 그 잡채를 해볼 건데요. 냉장고에 있는 재료들을 꺼내서 쓰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면 남아있는 짜투리도 쓸 거거든요. 여러가지 채소랑 함께 섞어가지고 잡채를 할 거고요. 잡채에 사용할 당면 같은 경우는 자른 당면입니다. 자른 당면이에요. 자른 당면 잘 모르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당면 같은 경우도 이렇게 잘라져가지고 판매를 하는 것이 있어서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요. 되도록이면 자른 당면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오늘 쓸 야채들인데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면은 자른 당면이 좋아요. 브랜드는 편하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가장 먼저는 당면을 물에 불릴 건데요. 당면을 오늘 안 삶고 쓸 거라서 차가운 물에 커피포트에 뜨거운 물 만들어 놓은 걸로 부어주시면 됩니다. 먼저 차가운 물 부으시고 나서 뜨거운 물 부으셔야 돼요. 이 볼 같은 경우는 아래가 둥글잖아요. 물이 이렇게 넘쳐 흘러가지고 데일 수가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만져보면 약간 미지근한 것보다 살짝 뜨겁거든요. 이렇게 잘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잘려져 있거든요. 사용하기가 편해요. 자른 당면을 물에 다 부어주시고 물에 다 잠기게끔 여러분들은 조금 뜨거우니까 집게 같은 걸로 누르세요. 저는 좀 뜨거운 거 잘 참는 편이라서 요리를 오래 하다 보니까 잘 참게 돼가지고 여러분들은 꼭 면 장갑에 비닐장갑 끼시고 하시거나 고부장갑으로 해가지고 누르세요. 절대 이렇게 맨손으로 하지 마시고요. 이 당면은 30분 정도 분릴 거니까요. 한쪽으로 치워 두시면 되겠습니다. 재료를 잘라 볼게요. 오늘 잡채라서 재료를 좀 자를 게 많죠. 재료 같은 경우는 오늘 각각 볶을 순서에 따라서 분리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야채들은 한 번에 다 볶아도 되는데 양파는 따로 볶아야 맛있는 애라서 양파 이렇게 안쪽에 싹 난 것들 있으시면 제거하시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맛이 달라집니다. 굳이 제거 안 하실 분들은 또 안 하셔도 됩니다. 편하게 하세요. 저는 싹이 좀 나이는 거 같으니까 제거를 하고 하겠습니다. 싹이 이렇게 크게 났네요. 싹이 이렇게 크게 났네요. 잡채할 때는 너무 얇게 자르지 마세요. 씹는 맛이 있어야 되니까 얇게 자르지 마시고 한 이 정도 손가락 정도 되나? 어우 도마 소리 너무 좋죠? 요리할 때 이렇게 도마에 울리는 소리가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소리가 들리는 맛에 나무 도마를 쓰는 것 같아요. 저희가 업장에서 이럴때는 이런 나무 도마를 사용하기가 좀 어려워서 플라스틱 도마를 쓰는데 플라스틱 도마는 약간 매력이 없어요. 확실히 이렇게 나무 도마가 좋습니다. 여러분도 소리 너무 좋죠? 양파만 따로 보관하는 걸 할 거예요. 오늘 이렇게 따로 보관을 해 주시면 되고요. 보세요. 너무 얇게 자르지 않았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댁에서 어떤 도마 사용하시나요? 눈치채신 분도 있겠지만 저번 파스타 영상부터 제 도마가 바뀌었죠? 쪽파는 이 정도 약간 두껍게 잘라 주시면 됩니다. 모양 자체도 양파랑 비슷한 두께로 잘라 주시면 되고요. 그전 도마도 나무 도마였는데 조금 사용하다 보니까 나무 결이 다 일어나서 까끌거려 가지고 못쓰게 됐어요. 이번에 이 도마를 구매를 하게 됐는데 정말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다 썰어 놓은 교파도 한 곳에 두시면 되고요. 잡채 하실 때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약간 재료들끼리의 두께와 크기가 좀 일정해야 먹을 때도 맛있습니다. 한번 보여 드릴게요. 이렇게 일어나요. 일어나. 일어나가지고 벗겨집니다. 벗겨진 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 엔젤캔이라는 회사에서 나오는 도마를 제가 구매를 했어요. 굉장히 만족을 해서 소개 좀 해 드리려고요. 제가 판매하거나 그런 게 아닌데 제가 사용해 보고 좋았던 제품이 있으면 여러분들도 이런 불편함이나 어떤 거 필요할 때 도움되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번에 이거 도마 찾을 때 한 시간 고민했나? 여기저기 막 여기 봤다 쿠팡 봤다 네이버 봤다 오늘의 집 봤다가 엄청 홈페이지 같은 것도 많이 봤거든요. 피망 같은 경우도 두께 똑같이 이런 식으로 잘라 주시면 돼요. 이거 자르고 나서 소개 좀 해 드릴게요. 이거 정말 좋아서 많이들 쓰셨으면 좋겠어요. 자른 피망도 같이 놔두시고요. 이왕 소개하는 거 그러면 제가 한번 제대로 해 볼게요. 우선 도마 자체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선 이 도마의 가장 큰 장점은 고급스러움입니다. 색감이 굉장히 좋아요. 색감이 정말 좋습니다. 도마가 너무 밝은 색이면 조금 싼티가 나거든요. 우리 보세요. 싼티 나잖아요. 이거는 약간 그죠? 싼티 싼티 어두운 색을 써서 그런지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혹시 여러분 요리하실 때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열심히 막 이렇게 칼질을 막 막 하고 있는데 도마가 갑자기 이렇게 확 밀려 버리는 거 확! 갑자기 막 움직이면서 이렇게 이걸 자르고 있는데 자르고 있는데 막 움직여 버리잖아요. 아까 그 전에 썼던 도마가 되게 가벼워서 그런 일들이 많았거든요. 이 엔젤큐 도마 같은 경우는 무게감도 충분하고요. 이 아래쪽에 이렇게 보시려나 고무가 있어서 밀리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이런 도마 많이 안 써봐 가지고 잘 몰랐는데 좋더라고요. 고정이 이렇게 잘 됩니다. 흔들리지가 않아요. 갔다 갔다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일 수 없어요. 이게 두 번째 장점이에요. 우선 색이 되게 이쁘고 두 번째는 무게감이 있어서 움직이지 않는 거 저도 도마를 구매하기 전에 굉장히 이것저것 비교해 보고 구매를 한 건데요. 아무리 내 주방을 있어 보이게 하고 예쁘게 만들어 준다고 해도 너무 비싼 거는 좀 힘들잖아요. 하기가 근데 이 도마는 정말 이렇게 이쁘고 좋은데 가격이 49,000원대입니다. 엄청납니다. 근데 저희가 처음에 살 때 왜 이래 가격이 좋지? 이거 좀 안 좋은 건가? 남은 목재 같은 걸로 만든 건가? 생각을 좀 했었는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굉장히 좋은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더라고요. 그리고 검사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말도 안 되게 비싼 도마들도 있어요. 별 차이도 없는데 그냥 자기들이 프리미어을 받고 싶어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비싸게 받는 데가 있더라고요. 같은 소재고 별다른 기술 차이도 나지 않을 텐데 말이죠. 뭐 이렇게 제가 나름 감동 받으면서 사용하고 있다는 소리였습니다. 이왕 저희가 집에서 요리를 이렇게 한 번씩 하는 거 조금 더 내 마음에 들고 내가 하는 요리라는 이 행동 자체가 좀 더 아름답게 보일 수 있는 거 만족을 줄 수 있다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이라서 이 엔젤 퀸 도마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논내 상입니다. 제가 돈 주고 제가 샀어요. 여러분들도 돈 주고 사셔야 되는 거예요. 필요하시면 제가 주는 게 아니고 이왕 집에서 요리하는 거 하는 요리가 좀 더 아름답게 보일 수 있다고 하면 조금은 욕심을 내봐도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 정도는 우리가 나한테 해줄 수 있어야죠. 이 도마를 사용하시면 여러분의 요리가 한층 더 돋보일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재료를 다루는 하나하나 손길 자체가 자신감이 생길 테니까요. 완성된 요리는 더욱 맛있어 지겠죠. 여러분의 요리하는 시간이 조금 더 즐거워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참 그리고 이거 혹시나 검색하시는 거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니까 저도 조금 힘들었거든요. 이것저것 비교해 보는 거 영상 아래 댓글에 링크를 걸어 둘 테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편하게 가서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그럼 저는 이 도마가 너무 만족합니다. 당근 자르실 때는 방식들이 여러가지 있으시겠지만 저는 제 방식대로 그냥 자를게요. 편하게 당근 이렇게 자라볼게요. 아까 당근을 네모나게 잘라가지고 잘랐었잖아요. 이번에는 많이들 자르시는 것처럼 사선으로 저도 한번 잘라 볼게요. 소리가 너무 좋습니다. 당근 자르실 때 항상 이렇게 정리를 하신 다음에 정리를 하셨잖아요. 이렇게 좀 살짝 누르세요. 이렇게 정리를 하신 다음에 칼질을 해 주시면 이게 낮아지잖아요. 이렇게 낮아지니까 칼질이 더 쉽습니다. 칼질 하실 때 항상 조심하시고요. 저번에는 말씀드렸지만 당근이 단단하다고 해서 되게 오래 익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절대 그러지 않아요. 당근 빨리 익습니다. 생각보다. 청양고추나 이런 것들은 볶을 게 아니라서 자르긴 자를텐데 따로 두도록 할게요. 오늘 제 앞치마 색깔 이쁘죠? 색깔 이쁘죠? 자 다시 고추 같은 경우도 약간 크기 맞춰가지고 자르는게 좋으니까 끝에 칼질 넣으시고 쭉 손 항상 이렇게 비시고 쭉 다시 쭉 쭉 쭉 이렇게 해서 편하게 매운 고추라서 너무 두껍게 안 자를게요. 저는 매운 걸 좋아해서 매운 걸 넣어보지만 여러분들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넣지 마세요. 고추는 안 볶을 거예요. 고추도 이렇게 한 번에 잡고 썰어도 됩니다. 나중에는 자 고추 다 잘랐고요. 고추 자르는 고추 따로 보관입니다. 팽이버섯 같은 경우는 밑둥을 잘라버리세요. 식감이 좀 다르거든요. 다시 하나 또 있는 거 그대로 식감이 다른 고추를 잘라버리시면 여기는 알아서 이렇게 나누시잖아요. 따로 놔두시고 밑둥 부분만 손으로 살짝 뜯어가지고 이거는 볶을 거예요. 이거는 약간 억세기 때문에 살짝 볶을 거니까 이거는 따로 보관할게요. 오늘은 칼질을 좀 했죠? 자른 건 다 했네요. 이제 재료를 볶아 볼 건데요. 자 이제 재료 준비는 다 끝났고요. 이제 볶아보도록 할 텐데요. 가장 먼저 볶을 거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양파입니다. 양파는 따로 볶아야 돼요. 그래야 맛있어요. 최대한 간단하게 알려드릴 거니까 잘 따라오세요. 자 이제 야채를 볶아 보겠습니다. 강물로 켜 주시고요. 야채는 최대한 열이 올라온 다음에 볶도록 할게요. 그래야지 수분이 덜 나오고 맛있어 지니까요. 강물 유지해 주세요. 오늘 처음 해보는 한식인데 오늘 잡채 여러분들 정말 많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간에 TV 하나 들어갈 건데 꼭 활용해 보세요. 팬이 충분히 달궈진 것 같으면 기름 넣으시고요. 오늘은 식용유스입니다. 이렇게 부드럽게 움직일 때가 기름이 충분히 달궈진 거죠. 이때 양파를 넣으시고 넣었을 때 이런 소리가 나야지 팬이 달궈진 겁니다. 처음에 막 섞지 마세요. 처음에 막 섞어버리면 온도가 떨어지니까 섞지 마세요. 소금깡 해줄 거고요. 잠깐 사사사사삭 조금 넉넉하게 할 거예요. 그리고 양파를 볶을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후추예요. 양파를 볶을 때는 후추를 넣어야 돼요. 후추를 듬뿍 양파가 후추랑 같이 볶았을 때 엄청 풍미가 좋은 향이 납니다. 이것도 온도가 올라왔을 때 섞어주시고요. 제가 이렇게 막 항상 표현하면 힘들면 보기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되도록 최대한 이렇게 해드릴게요. 양파는 노릇노릇해질 때까지 익히지 않고요. 살짝 하얀색 빛이 살짝만 가실 때까지 익힐게요. 단맛이 조금 올라올 때까지 익힐 겁니다. 자 이 정도만 이 정도만 양파 그쪽으로 빼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계속 그대로 익힐 거예요. 이 팬에서 다 익힐 거기 때문에 온도가 충분히 올라올 때까지 달궈 줘야 돼요. 온도가 낮으면 수분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야채에서 충분히 올라온 것 같으니까 다시 식용유 부으시고 아까 당근이랑 쪽파 피망 다 잘라놨던 것들 있죠. 자 볶을게요. 이때 소금감 조금 하시고요. 넉넉하게 해주세요. 소금감 너무 적게 하지 마시고 그리고 여기에 살짝 간장 살짝 간장을 살짝만 향내는 거거든요. 살짝만 넣어가지고 볶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것도 너무 숨이 죽지 않을 정도까지만 볶을 거예요. 자 야채 볶아 봅시다. 지금 간장에 들어가서 간장에 들어가서 굉장히 맛있는 향이 나요. 저번에도 한번 설명드린 것처럼 지금 들어가 있는 재료들 다 단맛이 나는 야채입니다. 설탕 같은 건 따로 안 넣고 이렇게 짠맛만 주는 거예요. 약간 숨이 죽을 정도까지 많이 있을 거고요. 자 이 정도 이렇게 했을 때 꺼내 주시고요. 부추는 이렇게 네 돼 있어요. 제가 오늘 고기를 아까 안 보여드렸는데 저는 오늘 고기를 안 넣고 새우살을 넣어서 하는 새우살 잡채를 할 겁니다. 어떤 팬 그대로 새우에는 아무런 간을 하지 않을 거예요. 기름을 살짝만 두르시고 새우살을 넣어줄게요. 새우살은 최대한 잘 익혀주세요. 맑으니까 새우가 서운해하지 않게 부추 도분만 넣어줄게요. 부추만 고기 들어가는 고기 들어가는 잡채 같은 경우도 맛있는데 가끔씩 이렇게 해산물 넣어가지고 하는 잡채를 만들어 보시면 매력 있으니까 바꿔서 이렇게 한번씩 해 보세요. 맛있어요 이것도 새우 좋아하시는 분들은 새우 넣어서 잡채도 해 보시고 야채만 좋아하시는 분들은 야채를 더 많이 넣어서 해 보시고 물이 약간 나오잖아요. 보시면 약간 물이 나오는데 이 물이 약간 중발할 정도까지만 이 물이 중발할 정도까지만 익히시면 됩니다. 새우살은 뭐 껍질 새우 쓰시고 싶으시면 껍질 새우 쓰셔도 돼요. 여기 이제 새우가 어느 정도 익었잖아요. 여기에다가 생이버섯 밑둥을 넣어 주시면 됩니다. 밑둥이 부드러워질 때까지만 익히시면 되는 겁니다. 오늘 갑자기 제가 빨간색 앞치마 입고 와서 놀라신 분들도 익지 않으실까 싶네요.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저 재미있는 영상 만들어 드리고 싶어서 노력하는 거니까 이쁘게 봐주세요. 자 이제 밑둥 부분들이 다 이렇게 부드러워졌으니까요. 이것도 이렇게 빼놓도록 할게요. 이렇게 지금 새우살까지 우리 당면 아까 불려둔 거 이것만 마무리하면 되는데요. 식용유 5스푼 넣으시면 되고요. 하나 5 오늘 간장은 익었을 거예요. 양주완장 701 좀 더 풍미가 좋은 친구들 701을 쓸 겁니다. 간장 7개 5 7 굴소스입니다. 굴소스 오랜만에 나왔죠? 굴소스? 굴소스 한 숟갈 좀 더 넣으시면 됩니다. 감칠맛을 더해줄 굴소스입니다. 그리고 꼭 들어가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잡채에서는 설탕이죠? 설탕 2스푼 그리고 여기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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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물의 신이라고 고체 해물 육수인데 이거를 하나 넣어가지고 면을 졸일 겁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불을 켜시고요. 여기에 여기에 불려두었던 당면을 넣어주시고요. 이 재료들이 다 면에 흡수가 될 때까지 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고체 육수가 다 안 녹았지만 고체 육수는 뭐 짠맛을 관여하는 건 아니니까 이때 한번 설탕이 살짝 녹았다 싶을 때 간을 한번 보세요. 혹시 단맛을 좋아하시거나 그러시면 이때 설탕이나 이런걸 참고하셔도 되고요. 약간 간간하게 하시면 돼요. 고체 해물 육수가 이게 녹으면서 감칠맛을 충분히 줄 거예요. 간장 처음부터 너무 많이 넣지 마시고 이때 간 보시고 부족하시면 그때 간장을 더 넣으세요. 처음부터 간장 너무 많이 넣어버리시면 간을 낮출 수는 없으니까 기름이 서로 잘 붙지 않게 잘 저어주시면서 익혀주시면 되고요. 꼭 짜장면 같기도 하네요. 이렇게 기름하고 간장하고 해서 끓여야 잘 불지 않고 맛있는 면이 됩니다. 약간 볶아진다라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거의 다 이제 보시면 이렇게 물이 사라지고 있죠. 이때 이렇게 아까 마지막에 넣을거라고 했던 팽이버섯 그리고 고추 넣어서 살짝 한 1-2분 정도만 불을 끌게요. 이제 불을 끄고 여기에 아까 볶아두었던 것들을 다 넣어가지고요. 이렇게 다 넣어서 비벼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볶으실 때 조금 힘드신 분들은 젓가락이나 이런것도 좋지만 면장갑에 비일장갑 끼우셔가지고 볶으셔도 되고요. 저는 나뭇숟가락이 편해서 이걸로 섞도록 하겠습니다. 새우살이 보이시나요? 와 정말 맛있겠네요. 향이 너무 좋겠네요. 그리고 지금 이제 비비실 때 중요한 참기름 충분히 눌러주세요. 충분히. 잡채는 참기름맛입니다. 참기름맛. 그리고 여기에 깨도 조금 넣어가지고 한번에 깨도 와 너무 맛나 싶을 정도로 넣어야 잡채는 맛있어요. 이만큼은 넣어야 잡채죠. 정말 참기름이 너무 많이 들어가나? 정도로 넣으시는게 포인트에요. 포인트. 잡채는 참기름맛. 와.. 진짜 맛있겠다. 냄새가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와.. 진짜 죽였다. 죽였어. 면도 한번 먹어볼게요. 음.. 면도 너무 맛있어요. 아까 해물 육수가 들어와서 진짜 새우랑 너무 딱 어울리는 면이 됐어요. 지금 맛 자체가. 설탕 같은거 더 추구하고 싶으신 분들은 추구하셔도 되는데 저는 이 야채들이 단맛이 충분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곤하지는 곤하지는 않습니다. 너무 잘 비벼졌죠. 와.. 이거 드셔보셔야 되는데 정말. 너무 맛있는데. 와.. 이거를 정말 실제로 보여 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너무 맛있는데 다 됐으니까 마무리를 살펴볼게요. 자.. 오늘 새우살과 집에 있는 야채들 냉장고 파먹기 한 야채 하나까지 놓칠 수 없죠. 내가 어떻게 열심히 칼집을 했는데 얼마나 열심히 먹었는데 와.. 그리고 이게 이렇게 드셔도 지금 오.. 엄청나죠. 여러분 이렇게 드셔도 맛있거든요. 여기에 제가 비장의 포인트를 하나 저희 어머니아에게 배운 건데요. 깨 있죠. 깨를 이렇게 해서 또 뭐하나 싶으시죠. 이거를 가는 겁니다. 깨를 갈아가지고 깨소금을 만들어야 돼요. 봐봐봐봐봐 와.. 고소한 장이 올라갔어요. 지금. 깨를 깨소금으로 만들어서 여기다가 뿌려주세요. 이렇게. 이거 엄청납니다. 이렇게 먹으면 크흑 마지막에 또 깨도 같이 이거 보십시오. 이거 보세요. 와... 오늘 너무 맛있게 만들어 본 깨소금 꾹 해가지고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어요. 깨소금을 꼭 추천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맛있게 만들어 본 잡채 어떠셨나요 생각보다 크게 어려운 건 없죠 칼질만 좀 시간이 든 것 뿐이지 볶거나 하는 시간들은 한 1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는데요 생각보다 굉장히 맛있으니까 이거 꼭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고 오늘 놓치지 마셔야 될 부분 아까 해물 육수 쓰는 거 그리고 깨 가는 거 그리고 참기름까지 참기름 듬뿍 넣는 거 꼭 잊지 마시고요 평상시에 고기만 놓고 잡채를 만들어 보셨으면 오늘 새우살 놓고 한 잡채 꼭 한번 해 보십시오 그리고 좀 특이하게 쪽파가 들어갔죠 쪽파랑 팽이버섯 들어갔는데 쪽파랑 팽이버섯도 굉장히 맛있으니까 꼭 한번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행복하시고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